그 말씀을 근거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집안에 꼬맹이가 한 명 있어요 4살짜리 천진난만하게 항상 집에 가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참외를 먹을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재밌게 또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아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참외를 줬더니 참외의 그 과일은 딱딱한 과일은 부분은 안 먹고 그 부드러운 그 씨 부분만 달달하니까 그것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좀 딱딱한 것도 먹겠지 했는데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왜 웃었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부분만 씨만 먹었어요 저는 당연히 참외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그 씨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참외에서 그 부분이 제일 맛있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도려내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어쨌든 이 아이가 제 유전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똑같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 신기하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 거를 좋아해요 단 거 그죠 달고 달콤한 거 오늘 앞선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했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안에는 우리의 어떤 기대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달다 은혜가 된다 좋다 이런 기대가 숨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과연 말씀이 달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쓸대도 있어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과 또 경고의 말 심지어는 저주의 말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달면은 먹고 쓰면은 뱉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본능인데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저는 이제 먼저 이 27장을 아마 어저께는 앞 소절을 읽었을 거예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22절을 나누고 이것을 좀 요약하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것을 먼저 좀 지적을 한 다음에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한 건데 사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 앞전에서는 대상이 누구였죠? 그 정치적인 회동을 위해서 모인 이방 사신들에게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행위를 했었잖아요 뭐였죠? 이렇게 줄과 멍해를 메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과 멍해를 메듯이 바벨론 왕이 멍해를 메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모인 그 이방 사신들에게도 전했지만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왕 시드기아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아 왕에게 나아가서 그 왕과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 멍해를 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유다와 많은 이방 족속들 뭐 에돔부터 해서 모합과 암몬 시돔과 두롬 모든 이방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바벨론 이겨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들과 함께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면 정말 피폐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동맹을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야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두에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두 가지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첫 번째 거짓 예언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정통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점술가들이나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또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외에는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했다고요? 전쟁 나가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고 그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달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방되리라 바벨론에게서 이제 지배해서 벗어나리라 이런 거짓 예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도 거짓 예언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데 어떤 거짓 예언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에 이르되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야외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이 또한 거짓 예언이라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아직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는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기구들과 왕궁의 기구들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주어집니다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남은 것마저도 다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야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의 왕 시드기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 왕의 그 앞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 왕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투항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정말 이건 말하는 사람들도 사람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도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거냐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아주 확고한 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투항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바벨론에게 폭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를 메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불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소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왕 시드기아와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확실한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과 싸우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인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품고 그것을 외롭지만 분투하며 싸우는 한 선지자의 모습과 어떤 걸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부류를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삶에 대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이것이 오늘 메시지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그것이 나한테 불편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달지 않고 오묘할 때 있어요 오묘하다는 것이 깊고 약간 묘하다 기이하다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달달한 게 아니라 약간 기묘해요 알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저 말씀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말씀은 내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이야기일 거야 라고 취사선택은 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은 그것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제 평생의 소원은 다이어트인데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유혹되는 말 중에 하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목사님 이건 살 안 찐대 하고 주는 게 있어요 이건 살 안 찐대요 그거 먹고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찌고 있는데 살이 안 찐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만 제 주추위로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그 의사한테만 제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을 만난 다음에 제 생각이 명확해졌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살 빼고 싶으세요? 먹지 마세요 식이조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 이거 살 안 찢어요 그 순간 뉴욕에 넘어가면 또 먹게 되는 거고 그것만 먹겠습니까? 다른 것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당장은 내 눈앞에 듣기 좋은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취하다 보면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플지라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자에게 손해보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유다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거짓 예언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였었냐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로 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야외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짓 예언도 있고 더불어서 또 하나 거짓 예언은 뭡니까? 빼앗긴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되돌려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도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야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야외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야외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너희가 선지자라면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거짓 예언에 휘두를 게 아니라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성전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기구와 이 보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짓 예언 달콤한 그 말에 빠져 있어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강대국으로 성장한 이 바벨론 제국에 다스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서쪽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유다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동쪽 지역에 바벨론 동쪽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역사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쪽 지방은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게 되고 그 동쪽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상황이 유다 진영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기회다 지금 바벨론이 지금 동쪽의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쪽에 치우쳐졌을 때 지금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도 지금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예언들이 판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그러하니 이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야 나가서 싸우면 돼 이길 것이야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사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선지자를 분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못해요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기도조차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 귀에 달달한 소리를 취하면 악순환이 일어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요 이렇게 된다 세상의 기준이나 잘못된 거짓된 기준에 쉽게 속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살아가게 되는 이상한 그리스톤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따라야 될 선순환도 보여지죠 누굽니까? 예레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품었어요 그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마음을 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뭔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순복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아는 전하기 불편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될 것임을 회복을 일으키실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마도 예레미아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냥 코를 단신으로 혼자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멍해를 매라고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지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상황에 또 환경에 또 주변 사람들 여론에 우리 너무나 휩쓸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품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예레미아 모습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발견했던 예레미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 그 말씀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귀에 달기 때문에 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좌우로 끌려가지 말고 상황과 여건이 기준이 되면요 악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루하루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또 여러가지 내 상황이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그 하나님 재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구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동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 계속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면서 온전히 잘 견디고 버티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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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